죽을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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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자식 으쌰 으쌰 너는 ㅇㄷㄥㄥㄥㄥㄥ 아마마니 마지막은 제가 몰라 제가 못 하는 것 하핳 아이고 아이고 아유 왜이래 아 놓쳤다 아 놓쳤다 미안 미안 고디디 고디디는 항상 즐거웠어 그는 오리가미 죽을래 종이접기 살인마처럼 되고 싶어 했대 아 모방범죄구나 모방범죄로 뭔가 장난치다가 실제로 죽은 사건이 하나 있었나봐요 고디디는 고디디는 모방범죄로 뭔가 장난치다가 실제로 죽은 사건이 하나 있었나봐요 고디디는 음 사건 중에 진범은 아닌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존 셰프터의 무덤에는 왜 꽃을 올리고 왔네 그 아이가 죽은 공사장은 내 소유였어 난 그 일을 잊은 적이 없어 아이의 무덤에 30년 동안 꽃을 바치고 있었다네 쌍둥이 동생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냐 나도 모르겠네 입양되었다고 하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는 나일거야 앤 셰프터 앤 셰프터 앤 셰프터 앤 셰프터 앤 셰프터 앤 셰프터 저는 병원을 필요해 예 앤 셰프터 앤 셰프터 앤 셰프터 앤 셰프터 가지가지해 진짜 아 먹으라 먹고 살아라 벌써 후회되는구만 와 멋있다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흫 친절한 마음 흐흐흫 금요일 9시 7번 경호원들은 죄 없이 죽은 거죠 뭐 경호한 죄 셰프트의 방을 찾고 있는데요 방문객 명부에 사인해주세요 친절한 마음이라기엔 너무 싸죽인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군요 아, 그녀는 여쭤보려고요 그녀는 여쭤보려고요 알츠하이머도 그녀는 그녀는 기억나는 것 같지만 그녀는 여쭤보려고요 알지? 그녀는 그녀의 끝에 감사합니다 19호실 어디있어? 몇시간 지나면 순마스가 죽는대요 어? 그곳인데? 19호 어디있어? 지났나? 여긴가? 19호 셰퍼드 부인 벌써 약먹을땐가? 아니요 저는 시간맞게 약을 가져온 적이 없어 일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모르고 다른 병원은 언제나 시간을 지켰는데 여긴 영이 마디슨 페이지에요 기자입니다 아들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 병원이 마음에 안들어 밥도 너무 엉망이고 말이야 존 존의 쌍둥이 동생 이름이 뭐였죠? 다른 아들은 없어 난 아이를 가진적이 없거든 존의 쌍둥이 존을 기억하세요? 돈이 충분하지 않대. 아쉬워. 난 텔레비전이 좋은데. 존을 기억하세요? 돈을 내야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거야? 카나비 광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나세요? 카나비? 옛날에 그런 것에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땐 돈이 많지 않았거든. 생활비가 아주 적었어요. 존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존은 쌍둥이 동생이 있었고요. 내 약은 딱 먹을 시간이구만. 여러 건의 살인사건이 아드님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새로운 카노사인가? 내 약은 어디 있냐? 약다오. 아드님이 지금 그 공경에 빠져있다고요. 셰퍼드 부인은. 나쁜 일을 많이 저질렀어요. 제가 찾아야 하는데 이해하시겠어요? 아유 그렇게 끔찍한 얘기를. 나를 보러 온 적이 한 번도 없어. 10년 동안. 어머니를 잃어버린 아들은 없잖아. 안 그런가? 끝인가? 애는 뭐야. 더 있어도 알아낼 수 있는 건 없다. 일은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가족들의 이름을 찾으며 션 마르스는 그때 죽었다고요. 동물 소감만 계속하네요. 여기가 더 알아낼 수 있는 건 없다. 잘한다. 제 시간을 잃지 않는다. 여기가 더 더 배울 수 있는 건 없지. 이 여자는 오리가미 죽음의 어머니일 수도 있다. 기억이 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기억이 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응? 저건 기억 뭐야? 셰퍼드 부인이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 아, 그녀는 별로 기억이 나지 않을 거예요. 가끔 굉장히 사소한 것도 기억이 나곤 하는데 과거와 연관된 물건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혹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나요? 아들이요? 가끔 전에 대한 얘기를 하곤 해요. 물에 빠져 죽었다고 했나?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는요? 아, 아들이 있다는 건 몰랐어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으니까. 방문객들이 자주 오나요? 10년이나 있었지만 당신이 처음이에요. 가끔은 부인에게 물건들을 보여주면 과거의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조언 감사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꽃이죠. 아, 정말 사랑스러운 난이야. 뒤떼에서 나를 키웠었지? 존이 죽었을 때 무덤 위에도 나를 올렸어. 무덤 위에도 나를 올렸어. 존이 죽었을 때 무덤 위에도 나를 올렸어. 응? 방금 뭐가 떴는데? 여기 뭐 없고. 뭐 있다. 셰프 두부인 아들들인가요? 존이랑 동생? 그런가요? 좋은 아이들이었지. 아버지는 애들을 들어봐준 적은 없지만 언제나 술에 취한 영금티 애들한테 쉬운 삶이 아니었어. 그녀의 기억이 돌아왔어. 이제 끊지 마세요. 그냥, 그냥 기억해. 그녀의 아이들이 오라가미가 좋아졌어. 그녀의 그림을 만들어라. 종이접기. 종이접기. 종이접기 만들어래. 또 만들어야 돼. 접고. 내리고. 스마트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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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이 좋긴 좋아. 다네. 그렇지만 그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맞다. 아, 진짜 너무합니다. 아. 두껍이다. 어? 개구리 개구리. 나 개구리 좋아하는데. 할 말 보여줄까? 자, 개로. 당신의 충실한 백구. 백구 도전. 자, 이케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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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 이케. 아, 강아지도 잡을 줄 아는구만. 내 아이들은 정의적기를 정말 좋아했다오. 내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줬거든. 저는 강아지 모양, 특히 백구 모양을 좋아했거든. 언제나 백구라고 불렀지. 당신의 충실한 백구. 백구 하면서 항상 백구만 찾았다오. 백구를 접으면 그리 좋아할 수가 없었다오. 너무 귀엽지 않수? 소식 듣고 오늘 왔지. 벌써 한 명을 잃었는데 다른 하나마저 빼앗아버려 하더니 이해할 수 있겠나? 이 병은 가족들만이에요. 슈퍼드 부인. 전에 동생을 입양한 가족들의 이름이 뭐였냐?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엔 내가 가서 아들을 보곤 했지만 나중엔 아파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지. 어쩌면 아들은 내가 자신을 버린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정말 사랑했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가까이 올게. 뭐야.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당신의 충실한 배꼽. 뭐지 뭐지? 하나의 예춤 그런거야? 가까이 와보게. 하나의 예춤. 마지막 시험. 금멸일. 이건 뭐야? 오 뭔가 되게 멀어요. 마지막 시험. 마지막 시험. 마지막 시험. 마지막 시험. 마지막 시험. 뭐지? 뭘까요? 마지막 시험. 마지막 시험. 마지막 시험. 마지막 시험. 아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나요? 헉? 뭐야 죽으라고? 목숨. 이 파일. 요. 독을 마신 뒤에는 60분이 지나면 죽게 됩니다. 을 담아야 되면 어? 만나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다른 방법이 분명이 있을 것이다 내가 자신을 죽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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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서? 숙소하면 화만 생긴다 최소한 숙 는 산다 방법이 있겠지 죽지 않고 살리는..사는.. 방법이 있지 않 게 États까요? 카메라란 나를 보고 있다 마시는 순간 죽을 수도 있다. 아들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었나? 죽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너무 멈춘다 지금 약간 상황이 좀... 여기서의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마지막 절자 이 시간 아들을... 이거는 딱 저기네 아들 구하고 아빠는 죽는 딱... 고 시나리오네요. 마시면 아냐, 난 살리겠어 아빠도 살고 아들도 살 수 있을 거야 나가도 된다고 하는 거 보면 철자만 안 줄 뿐이지 뭔가 방법이 있으니까 나가도 된다고 하지 않겠어요? 저번에 그 손 자르는 것도 안 잘랐다고 했던 분이 계셨었잖아요 안 자르고 했어요 철자만 안 줘요 그랬잖아요 철자만 안 주는 거지 그냥 힌트만 조금 부족한 것 뿐일 거 아니에요 손도... 손도 안 잘라도 될 뻔했는데 그리고 굳이 죽어서... 다 할 필요 없을 것 같더라 거의 다 근데 받았잖아 그래서 이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종이접기 살인하러 알릴진 애담마스를 권고하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꺼져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이게 문제는 요즘 게임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와, 뭐 없는데? 여러 가지 성장에 적용한 상품이 있는 것들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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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다 확인할 시간 없는데... 뭐하라고 아 이중에 고르는 거야 어 오덜 루스벨트 레인 루즈벨트 파크 루즈벨트 로드 파크 레인 파크? 셋 중에 지금 하나거든요 로드는 아닌 것 같고 파크 아니면 레인인데 네 파로이하고 그니까 루즈벨트까지는 다 동일한데 로드 파크 레인이거든요 레인인가? 레인으로 갈까? 파크로 갈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디로 가지? 파크? 파크? 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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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된거 아냐? 어? 아직 안됐네? 가자! 세이브는 자동 세이브에요 이거는 그거 없어요 아니면 죄송해요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휘랄리님 고맙습니다 휘랄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스토랑이었다니 어떻게 되는거야 그러면? 설마? 설마 이대로 끝나는건 아니겠지? 설마? 파크로 갔어야 되나? 파크로 갔어야 되나? 기왕 간 김에 칼질 좀 하자 지금 칼질 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딴사람이 보면 이런 모습이구나 딴사람이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심은 챙겼나? 지금 무슨 말이야? 수사는 끝났어 누가 있는지 알아? 니 도움은 이제 필요 없거든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서류나 계속 뒤적거리라고 니가 보고싶을거라고 말하면 물론 거짓말이겠지 수사는 아직 안 끝났어 마스가 있다는 증거도 없잖아 마스는 유죄야 그걸로 끝이고 뭐 이제 니가 알 바는 아니겠지 더이상 니 소관은 아니니까 짐 싸서 당장 꺼지라고 블레이크 블레이크 넌 정말 불안정한 사이코새끼야 애쏠 칭찬으로 듣지 솔직히 니가 어떻게 생각하든 난 상관없어 종이접기 살인만은 이제 정체가 탄로난거야 모두가 해피엔딩 잘가 노먼 또 시작됐네 살인범의 이름이 이 자료를 어딘가에 있다 찾기만 하면 된다 찾자 수사관님 그건 과다하게 복용하는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매우 위험할 수도 있죠 조심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겠죠 뭐 단서들 분석 질약적분석 이거 아직도 부족해 아, 이거 봤던거는 안봐도 되나? 녹화 모드였어, 어, 녹화 모드였어 그래, 이걸 봅시다, 분석! 플레이 뭘까 분석 뭐 없나? 분석할게 없나? 분석 어, 금식에 어디서 본적이 있다, 어? 오 오 경찰서에 있는 그거잖아요 반장으로 승진하며 주워지는 시계 어? 그럼 경찰인데? 그럼 경찰이 한 소린데? 칼 박벌 사물이 술에 있었다 사림병과 관련이 없다 아까 그놈인가? 얘가 싫어하는 애? 어, 볼거 없겠지 이제? 없어 없어 오호 오호 정지, 정지 그만, 그만, 이제 그만 봐 딴거 보자, 딴거 같은 주유소에 영수증이 두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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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빙 고맙습니다 아, 박벌